공평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헌저지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헌저지선은 국회에서 개헌안이나 헌법을 바꾸는 거죠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는 헌법 개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은 100명 이상이고 반대로 개헌서는 200명 이상이 됩니다 만일 여당이 200석 이상을 총선에서 확보하게 되면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헌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야 상황은 어떤가? 지난 4월 여야 4당이 합의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선거법 개형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조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주권주의 위반입니다 국민이 정당을 뽑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뽑는 거죠 두 번째는 군소정당의 난립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제2당인 야당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네 번째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좌파 연립정부의 등장과 장기 집권 가능성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분열된 야권을 중심으로 다음 총선에서 보수 색채를 갖고 있는 정당이 개헌 저짓은 백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위원은 2월 2일자 조선일보가 가진 인터뷰에서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백석 이하로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저지선을 내주게 되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2월에 비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상황이 썩 나아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당의 이해찬 당대표는 취임 이후에 총선 압승으로 20년 집권론을 부러지셨습니다 최소 20년 정도 집권해야 사회를 완전히 떠들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떠들고치기는 데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헌법 개정이 포함이 돼 있죠 현재 여당은 300의석 가운데에서 12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115석, 비례대표조가 13석 여기서 128석에서 최소 200석을 직접 확보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과 연립해서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아무 것이나 헌법을 고칠 수가 있죠 패스츄레에게 붙였던 개정성법법대로 하면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구성법법에 비해 가지고 반대로 여당은 군소정당의 표를 모아 가지고 좌파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야당 위원들이 개정성법법을 반대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변경의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일반인들의 상상력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제도와 정책 개정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정책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라든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밀어붙일 수 없는 거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또 일본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965년 체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렇게 빠른 시간 내 짧은 시간 내 그렇게 급격하게 제도를 일종의 변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그런 제도들은 국회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체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개헌선을 여당이 확보하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탄탄한 그런 대로가 열리는 시험입니다 2018년 5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제적 3분의 1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여당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 부분에서 자유라는 부분을 빼버린 정도를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반발을 샀죠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자유를 빼버리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헌법 제1조 3항을 보면 이런 새로운 문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조항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왜 그런 조항을 삽입할까 그러면 언뜻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이런 조항이 나중에 연방제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조 3항에는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절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경영자가 결정할 사지 그걸 헌법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 2018년 4월 5월에 문제됐던 그런 헌법 개정안도 찬찬히 시간을 갖고 따져보면 독소조항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를 해서 최소한의 개헌 저지선까지 확보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바꾸는 그런 헌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만일 여당이 독조할 수 있는 개헌선을 확보하면 원하는 방식의 체제로 나라를 바꿀 수 있겠죠 2018년을 여러분들 되돌아가 보시면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판문정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온 나라가 그냥 한 방향을 갔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빨리 하고 그 다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지금 생각해서 정신 차려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한 방향으로 완전히 몰고 갔죠 개헌선만 확보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